징징이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징이 웃음소리가 있잖아요 아하하하 이거 웃는거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사실 되게 쉬운게 이선균 턴 알죠? 막 야 오늘의 첫번째 휴대 불교패스텐 알죠? 빨리빨리 안복냐 야 이건데 여기서 이제 웃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징징이 아하하하하 스폰지밥 이렇게 되는거야 신기하지? 징징이는 이선균이다 오늘의 첫번째 휴대 이야에에에헿허헤ㅡ 이렇게 되는거야